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 자산의 한 축을 담당한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배당주 제가 배당주 중에서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1년 전에 미국 주식을 1억을 매수를 해서 사자마자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마이너스 30%가 한 2주일 만에 났었죠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미국 주식 배당주를 선택을 해서 배당을 안전마진으로 깔아서 버텼었거든요 근데 작년 코로나 사태 때도 배당컷을 안당해서 시세차익은 마이너스가 났지만 제가 이익 실현을 안했기 때문에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에서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그 배당에 대해서 어 주주들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실적 발표할 때 자기네들이 그런 배당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강조를 해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디클레어드가 2021년 2월 23일 오늘이구요 이게 미국 날짜로 나와서 이제 오늘 저는 메일을 받았고 레코드 데이트는 이렇게 보시면 3월 29일 4월 29일 5월 28일 이때 기준 이날 기준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페이먼트 데이트 4월 15일 5월 14일 6월 15일날 주당 0.205 달러를 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퇴직 때까지 이렇게 미국 주식을 불려 나가서 저의 근로소득 만큼 저의 자본소득 즉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제2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구요 제가 미국 주식 15년 계획 했는데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아 14년 남았네요 길게 보시고 제가 미국 주식 투자하듯이 같이 좀 길게 보는 안목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